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멸받는 대통령인 겁니다. 미움을 받는 대통령인 겁니다. 그 경멸과 미움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냥 정오심을 가진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거는 단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버린 죄 때문인 겁니다. 백성들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대통령이 백성들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대통령을 왜 지지해야 됩니까? 그런 대통령을 왜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죠. 지지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경멸받기 시작하면 그거 전세를 바꾸기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나면 특히 위쪽에 앉으면 가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자리가 신뢰와 존경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이 가장답게 이러면 행동할 때 이러면 그때 이러면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 가장이 가장답게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하고 존경이 생기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게 전혀 답지 않게 이러면 행동하는데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존경이 생기죠?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까?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버린 겁니다. 국민을 버린 겁니다.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게 다 팔아치운 겁니다. 자기의 안의를 위해서. 3년 동안 여러분들 본인의 재임을 이런 보장받기 위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경멸받는 대통령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대중 주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비굴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르게 하면 지금 비굴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보수 대표로서 당당하라. 남은 기간 동안 능동적으로 그래도 국민 시선이 차갑다면 자리에 연련하지 말아라.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몇 달 전에는 총선 패배하면 그냥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나가라. 이렇게 김대중 주필이 했다가 4월 10일 여러분들 총선 끝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나가지는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는 국민 시선이 차갑다면 자리에 연련하지 말아라. 이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글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간에 보수 대통령으로서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김대중 전 주필 눈에 비굴하게 보인다는 거죠. 김대중 전 주필도 할 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20년도 5월 달에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표를 던진 자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그 칼럼 이후에 4년간 침묵 지켰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의 논지가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거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이 선거 부정 시력들에게 제압당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세세손손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원로 하나 가지고 나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로가 없는 겁니다. 다 그냥 북망산이 얼마 남지 않아도 끝까지 뭐죠. 그냥 본인 자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의 이름 다 필요가 없고 김대중 전 주필의 이야기는 그를 지지했던 보수 우파 국민들은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여기저기 산탄 괴탄의 소리가 들린다. 보수청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고 여당에서조차 대통령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분위기다. 뭐 줄게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그렇다고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표를 던졌던 대다수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대단히 소심하고 대단히 비겁하고 대단히 무책임한 남자구나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왜 선거 사기를 덮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덮은 게 아니고 선거 사기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덮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50% 이상 정도는 뭡니까. 사내가 왜 저 모양으로 행동하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일찍 2022년 이 무렵부터 지도자가 만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그거의 내용을 이번에 김대중 주필이 지정하는 겁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 자신도 당선된 뒤에 모두의 대통령으로 행시하려고 협치에 운운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상황일 뿐이고 좌파가 그를 협치의 상대로 받아준 적은 없다. 만인의 사랑. 자, 우익으로부터 모두 박수받는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권력을 지게 되면 사람이 그런 욕망을 갖기 쉽습니다. 그게 완전히 착각인 거죠. 지도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는 순간 그때는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경고했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슬퍼한 것처럼 그냥 골로 간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결론 국민의 힘은 윤 대통령과 공동 패자였다. 그러니까 끝까지 김대중 주필도 솔직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국민들은 표를 169석 정도를 준 겁니다. 국민의 힘에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막판에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그 난리법석을 쳐도 국민들이 변함없이 169석 정도를 밀어준 겁니다. 누구에게 국민의 힘을. 그 표를 못 지킨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김대중 주필은 아마 뭡니까 그냥 관 뚜껑을 들면 덮을 때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익이 뭔지 도무지 나는 이 나라를 볼 때 여러분들 너무나 웃기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선거 부정 세력들의 압제에 시달리는 것이 눈에 뽀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가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입 쳐다듣을 수 있는 이야기죠. 국민의 힘은 윤 대통령과 공동 패자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은밀히 따지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는 당사자는 대통령이라 해봐도 국민입니다. 선거 부정 절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김대중 주필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로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했음에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련해지지 않겠다는 계리로 나가야겠다. 능동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선거는 이미 부정을 저질렀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됐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잘하면 여러분 탄핵면하고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쫓겨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국회의 여러분들 여당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모멸이 계속된다면 국정은 위험하다. 너무나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거로 그대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렇게 모두 사람들이 절규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총선 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 부정선거만 일어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대승한다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관철시켜야 되고 실제 사전특별사수를 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 방치 방조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 보면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선거부정 부정선거란 단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선관위에 대해서 득담성 부탁을 여러분들 메시지를 하나도 보내지 않은 것이 지금 와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본인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들 하나 관철시켜가지고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없도록 여러분들 하는 조치 하나 관철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그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연이라고 보십니까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두 개 투표소 단위에서 투표 실제 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 행안부 선관위가 협조해 주자면 행안부가 갖고 있는 cctp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거를 방치 방조한 것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단히 의도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다 반역자가 된 겁니다 딴 거 아닌 겁니다 그냥 제가 에둘러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직설류로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감정 같은 거 다 제외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적대의 세력들에게 국민을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퇴임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길고 긴 세월을 선거부정 세력들의 압제하에 시달리도록 용인 방치 방조 협력 부여 간 자가 여러분들 바로 누군가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딴 거 아닌 겁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저분이 그래도 언젠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게 그 양반 생각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권력교체는 불가능해진 세상이 된 겁니다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3년 후에 정상적으로 나가든 1년 만에 나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고 나면 모든 선거결과를 선관위가 만들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저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주장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오늘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시게 되면 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